안녕하세요. 혜연유학원 김상일 부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메리고의 강희룡 차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위치한 세인트 패트릭, 세인트 빈센트 하이스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자체는 좀 조용한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샌프란시스코라고 생각하는 그 12km, 12km 안에 있는 그 만에서 북쪽으로 약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인 발레호 혹은 발레요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학교 자체적으로는 약 한 500명 정도 규모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제 지구과학, 로봇공학 이쪽으로 좀 학생들이 많은 걸 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학교가 위치한 곳이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은 아니고요. 다운타운에서 버클리 위쪽으로 해서 이제 발레호라는 곳인데 여기 도시의 특징이 어떨까요? 이 도시의 특징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데 약 곳이 약간 경기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자기의 일거리가 있는, 일자리가 있는 분들도 거기서 이제 일은 하시지만 약 한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이제 발레호라든지 그런 지역으로 이제 나가셔서 거기서 생활은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돈이 있고 여유로운 분들이 이제 바글바글한 도심에서 벗어났을 때 나오는 지역이 이제 그 지역이다 보니까 서버브라고 하는 그쪽 지역이겠네요. 그렇죠. 돈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생활하시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위에서 조금 올라가면 나파빌리 지역도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이제 여유롭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활하시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학교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학이나 로봇공학, 스포츠학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특징적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 학교의 또 아카데믹한 부분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음,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500명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APN 아나운스가 3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높은 숫자의 APN 아나운스를 갖고 있는 학교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학생들에게 이제 소수의 학생들에게 굉장히 지금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곳이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크게 박혀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특히 또 이제 UC 데이비스 학교 약 39위에서 40위 정도 하는 학교죠.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랑 로봇공학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학교이긴 해서 학생들이 커리큘럼 이외에 굉장히 다양한 로봇공학 프로그램을 이제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 당연히 농구팀이라든지 이런 스포츠팀이 있는데 그런 스포츠팀의 거의 이제 팀 닥터처럼 스포츠의학의 어떤 매니지먼트부터 실질적으로 치료하는 것까지 이제 학생들이 실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또 어떤 의학도로서의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그 학교 외부에 있는 진짜 실제 병원에서 약간 쉐도잉을 하는 경험도 가질 수가 있고 또 CPR이라든지 그런 약간 응급처치 관련돼서도 50시간 실습을 하면 자격증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약간 의학도로서 꿈을 갖고 있고 키우고 싶다. 그리고 내가 그 쪽에 적성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기숙사가 따로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학교 기숙사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에는 저희 아메리구에서 몇 안 되는 온캠퍼스 기숙사를 갖고 있어요. 원래는 거기서 그 학교가 카톨릭 재단이다 보니까 수녀님들이 생활하시던 기숙사 시설이 있었는데 거기를 학생들에 맞춰서 개조를 해서 저희가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생활하시게 되면 학교랑은 정말 가깝게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학생들 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여학생이라든지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온캠퍼스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께 되게 좋은 옵션이 되겠죠. 그 기숙사 특징 외에도 학생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아메리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학생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 좀 해주시겠어요? 샌패트릭, 샌핀, 빈센트 같은 경우에는 온캠퍼스이다 보니까 훨씬 더 학생들이 학업적인 부분과 학업 외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긴밀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엑스트라 커리큘럼 그리고 학교에서의 스포츠라든지 그런 액티비티를 다 하게끔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온캠퍼스이다 보니까 기숙사에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액티비티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 학교 거를 많이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교 에세이를 쓴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이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런 관리가 되고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는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좀 스스로 못하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습관 잡는 것부터 나중에는 학생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과정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계신 선생님과 이 학생이 어떻게 또 연결이 돼서 실질적으로 직접 관리를 받을 수가 있을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대학교 진학부터 ESL까지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리형이다 보니까 학비는 좀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학비는 얼마 정도 되고 또 국제학생한테 장학금의 기회는 또 있을까요? SPSV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7만 4,200불이었어요. 1년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었고요. 거기에서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으로 2만 불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 이거는 입학 시에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 번 장학금이 확정이 되시면 졸업하실 때까지 매년마다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 2만 불을 만약에 받는다고 했을 때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약 5만 4천 불 정도, 5만 5천 불 정도의 비용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관리도 받으면서 그렇게 생활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학교에 대해서 좀 다양한 부분들을 많이 듣기는 했었는데요. 어떤 학생들이 이 학교에는 좀 적합할까요? 학생분들의 성향 중에서 좀 이제 조용하게 약간 활동성은 좀 적지만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대도시 문화도 한 번 겪어보고 싶고 아니면 좀 이제 부초도 겪어보고 싶고 그런 학생들에게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요. 또 대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생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의학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뭐 당연히 온 캠퍼스 기숙사를 차는 분들께는 더할 나위 없는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북부에 위치한 세인트 패트릭, 세인트 빈센트 하이스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